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초보기인 오늘 전국이 펄펄 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되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해가 지면 야외로 나가서 더위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남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마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도 먼지가 정체될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홍지화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